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9년 10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 솔라티 15인승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6만 100km 판매금액 4,390만원 성능상태 점검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10월 4일 출고 2020년식 주행거리 16만 100km 성능보증보험사는 KB손해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KB손해보험 통해서 AS 받으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운동기 변색기 양호하고 오일, 누유 없고 냉각순을 수 없고 다른 부분도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차량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색상이고요. 전면, 측면,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 와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앞좌석 시트는 투톤으로 이쁘게 되어 있고요. 뒷좌석, 트렁크, 정품 내비게이션, 열선 핸들 기능, 주행거리 16만 102km, 일반 크루즈 컨트롤, 오토 미션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시트도 다 너무나 깨끗해 보입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휠 타이어 상태 양호해 보이고, 엔진 룸까지. 차 상태는 진짜 깨끗해 보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9년 10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 솔라티 15인승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6만 100km 판매금액 4,3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